아, 여기 너무 상쾌하죠? 이렇게 밖에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. 쇠소리도 들리고 너무 상쾌하잖아요. 근데 제가 평생 이러지 못하고 지냈었어요.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콩물 기침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으니까요. 그런데 우메킨 리포포를 먹고 나서 거짓말처럼 알러지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. 환절기가 돼도 꽃가루가 날려도 이제 밖에 나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. 제 몸 속에 대식세포가 강해지면서 면역력도 올라가고 이렇게 제 몸도 건강해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렇게 산책도 나오는 거잖아요. 이제 남편이랑 그동안 밖에서 못 즐겼던 거 다 즐기면서 지내려고요.